.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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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내용 안에 html 좀 봅니다. 각각의 섹션 안에 위아래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도 위아래 버튼이 있고 여기에도 위아래 버튼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린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 안에 얘네들 각각의 섹션 안에 있는 위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섹션 안에 위아래 버튼은 우리가 지금 누구마다 할 일을 작성을 했냐면 위에 올라가 볼게요. 스크립트에서 보면 여기 섹션에 위치마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 안에다 써놓으면 된다고요. 각각의 얘 안에서 버튼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얘 안에서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할 일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쓰시는 거라고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얘 하나 열어보면 위아래 버튼이 arrow 안에 arrow 안에 a 태그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해놨네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rrow 안에 첫 번째 a를 클릭하면 할 일 arrow 안에 두 번째 a를 클릭하면 할 일에서 이걸 이치 안에다 안 쓰고 바깥에 써버리면 도대체 어디 안에 있는 arrow의 첫 번째를 클릭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완료본을 보면 여기 안에 arrow의 위아래 얘를 클릭하면 다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얘를 클릭하면 두 번째 섹션 안에 있는 위의 버튼을 눌렀네? 그러면 지금 보는 것보다 위로 가게 해줘야 되겠네? 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arrow 안에 a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이 이치 안에 아니고 밖에다 써버리면 그 요소가 어느 섹션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어느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아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돼야 돼요? 섹션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고 하겠다고요. 변수를 위해서 몰아서 쓰겠습니다. up btn 자 지금 각각의 섹션 요 디스 안에 누굽니까 얘가 디스라고요. 디스 안에 arrow 안에 a의 첫 번째 arrow 안에 a의 첫 번째 arrow 안에 첫 번째 a의 첫 번째에서 first child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선택해도 되냐면 eq 0번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 eq는 jQuery의 선택자입니다.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변수 하나 더 다운 eq 1번 up 버튼과 다음 버튼을 변수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up 버튼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을 쓰면 되겠죠? 지금 요기까지가 섹션의 이치 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주석으로 구분을 좀 해 드렸고요. 자 up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을 보도록 하죠. 클릭하면 할 일 누구?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자 지금 우린 누굴 클릭하고 있습니까? 태그는 뭐예요? a죠. a니까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링크가 먹어버리죠. 링크를 막죠. 기본 링크는 맞고 얘를 클릭을 했대요. 첫 번째 섹션을 섹션 안에 있는 다음 btn을 클릭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스크롤을 수동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위치로 이동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스크롤 양을 우리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html과 바디에다가 스크롤 양을 딱 지정을 해줘서 거기 위치로 가라고 해줘야 된다고요. 그 역할은 둘 다 똑같습니다. up 버튼을 클릭하든 down 버튼을 클릭하든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위치까지 스크롤 양을 만들어 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만들 거냐면 함수로 만들 겁니다. move move라는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그 위치의 값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게 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에다가 이런 식으로, i는 지금 처음 나왔죠? 자, 섹션의 위치마다 지금 순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여기도 i를 넣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i래요. 0이래요. 0번째 안에 누굴 클릭했대?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 그러면 move라는 함수에는 0보다 하나 많은 값을 넘겨줘야 되겠다고요. 사용자가 지금 첫 번째를 보고 있는데 아래 버튼을 클릭했대. 그러면 move라는 함수에다가 0이 아니라 0에다 1을 더한 걸 넘겨줘서 그 1번째에 해당하는 스크롤 양만큼 html과 바디에다 스크롤 양을 만들게끔 move라는 함수에서 작성을 하겠다고요. 그럼 여기는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 뺀 값을 move라는 함수에 넘겨주는 식으로 짜면 될 거라고요. 자, 지금 move라는 함수를 작동하고 있고요. move라는 함수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데? 맨 위에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0번째 안에 아래 버튼을 클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move라는 함수에다가 숫자 1을 넘겨왔다고요. 숫자 1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숫자 1이 왔다는 얘기는 얘를 클릭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다음으로 내가 스크롤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다음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큼 이동해야 된다고요? 픽셀로 얘기하면? 1200만큼 이동해야 된다고요. 1200에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섹션의 인포에 몇 번째 값이 있습니까? 인데스 번호로는 몇 번에 있어요? 1번째 있죠. 그 1번이 함수에 들어온 저 매개변수의 1번과 일치하죠. 그죠? 그 양만큼 바꿔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변수명 스크롤 양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섹션의 인포에서 섹션의 인포에다가 여기에서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번째 숫자가 어디 있다고? i번째에 있다고요. 그죠? 이 매개변수에 들어온 저 i번째 저걸 보여줘 라고 해서 숫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처음 TT라는 거에는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섹션의 상대에 떠진 거리가 아까 우리가 배율로 저장한 그 거리가 1200이든 2400이든 0이든 있다구요. 그 숫자로 화면이 이동되게 해달랍니다. 화면을 이동시키래요. 즉, html과 body에다가 스크롤 양을 주라는 얘기죠. 스크롤 양을 0.6초에 걸쳐서 is out cubic 이라는 속도 모델로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누구한테 일을 시키랍니까? html과 바디에 스크롤 양이 바뀌는게 보여야 된다구요. 뒤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구요. 선택자가 있고 그니까 요소가 있고 얘의 jQuery를 이용해서 얘의 값이 바뀌는 걸 보게 하는 건 뭡니까? 애니메이트 문법이지 않습니까? 애니메이트하고 얘의 뭐가 예를 들어서 top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할거면 top 값이 100으로 바뀌는 과정을 몇 초에 걸쳐서 0.6초에 걸쳐서 뭐라구요? is out cubic 이라는 속도 모델로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트의 문법은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앞에다가 뭐까지 넣어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원래 출은데 출은 기본값이니까 뺀다라고 했었던 이 문법이라고요. 여기서 우린 지금 뭐가 바뀌는 거라구요? 앞에 선택자가 누구에요? 대상이 누구라구요? html가 body라고요. 여기에다가 이 문법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가 바뀐다고? top 값이 바뀌는게 아니라 스크롤 양이 바뀐다고요. 스크롤 양이 스크롤 roll top 값이 뭐로 바뀐대요? tt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0이든 1200이든 2400이든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고 있잖아. 그 숫자로 바뀌는 과정이 0.6초에 걸쳐서 is out cubic 이라는 속도 모델로 움직인다고 애니메이트 메소드를 쓰셔야죠. 자 그럼 이동을 하나 볼까요? 저장했구요. 자 이로 돌아볼까요? 자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면 에러 안에 a에 eq 0번 얘를 클릭을 하면 이라고 하고 있고 eq 1번을 클릭하면 하라고 있어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move라는 거에다가 지금 보고 있는 인덱스 번호에다가 1을 더한 걸 move에 넘겨주래. 그러면 move라는 거에는 1이든 2든 들어오고 있을 거고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up 버튼을 클릭하면 down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인덱스 번호에다가 하나 뺀 거 지금 보고 있는 인덱스 번호에서 하나 더한 걸 move라는 함수에다 주고 있고 move라는 함수는 그 숫자를 받아와서 아까 배열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던 0, 1200, 2400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맨 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면 다음 다음 이전 이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는지요. 지금 안되면 여기 변수 제대로 저장했나 확인하시고 이동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했으면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써볼게요. 만약에 처음인데도 라고 하면 무슨 숫자가 0일까요? 처음이면 여기에서 지금 이 섹션에 이치해서 처음이라고 한다면 무슨 값이 0이냐고요. 지금 섹션에 이치라면서 섹션마다 할 일이래. 첫 번째 섹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구분하려고 한다고요. 첫 번째 섹션을 보고 있다라면 무슨 값이 0이냐고요. 인덱스 번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누굽니까? i잖아요. i가 i가 지금 0, 1, 2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i가 뭐랑 같으면 0과 같으면 처음이란 뜻 아닙니까? 처음 안에 처음 안에서 누굴 클릭했대? 근데 up버튼을 클릭했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여기에서 그냥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아무것도 반환하지 마라고. 1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이 거짓이면 뭐가 얘가 여기에 들어오는게 맞죠. 네? 뭐 좀 더 줄였을 수도 있겠고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카피해서 더해주는데 마지막이면 i는 뭐랑 일치할까요? 이게 뭐랑 같으면 i가 섹션 마지막 섹션에 와있다고 마지막 섹션에서 아래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섹션이면 i는 몇 번입니까? 2번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쓰고 싶지 않아요. 2라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스크립트는 안에 내용이 늘어나면 이 스크립트를 바꿀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요. 수동으로 또 아유 내용이 늘어났네 라고 해서 여기다가 2가 아니라 3으로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써놓는 거 아니라고요. 뭘 알아야 되죠? 여기가 2를 만들어줘야 된대. 섹션의 인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요수들의 기존의 탑값이 저장되어 있죠. 몇 개가 있어요? 값이 몇 개가 있어요? 섹션 인포에 아까 콘솔에 찍어봤잖아. 섹션 인포에 값이 몇 개가 있냐고요.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잖아. 그럼 2 어떻게 만들어? 빼기 1 하면 되잖아. 이 세 개 어떻게 구해와요? 배열 안에 값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구해와요? 랭스로 구해오잖아. 맞습니까? 랭스. 거기에서 뭘 빼래? 1 빼래. 그거 같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거하고 같다라고 아 이거 어 버튼에서 썼냐? 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써야지. 이러면 뭐라고요? 마지막에 섹션을 구분을 한 거라고요. 마지막에 섹션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리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아까처럼 조금 줄였으면 얘가 참이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거짓이면 할 일만 있지. 반대로 짜놔도 되고 홀랑 지워도 되긴 합니다. 됐습니까? 이래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페럴렉스가 뭐라고요? 약간 원근감이 있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게 페럴렉스라고요. 이렇게 되는 걸 구현을 해봤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랑 연동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지금 불편하지 않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랑 연동할 수 있을까요? 휠과 연동할 수 있죠. 휠을 내리면 다음 섹션으로 가게 휠을 올리면 이전 섹션으로 가게 짜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휠 위아래로 검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마우스의 휠을 제이콜을 이용해서 델타의 y 값이 마이너스 1인지 1보다 큰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내린 거였고 1이라고 한다면 그냥 위로 올린 거였다고요. 그쵸? 그것까지 연동을 해볼까요?